여러분 마음속에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리야마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면 사실 우리 강의는 다 완성된 거라도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의인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아 난 요즘에 믿음으로 못살았어 이건 사실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고 육신이 내 마음을 끌고 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벗어날 때는 그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제가 믿음으로 목회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표본이 있죠. 여러분의 믿음과 제 믿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사람의 믿음과 저 멕시코 분들의 믿음이 다를 수는 있는데 성경은 믿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듬어 보고 실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제목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송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표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했지요. 그 same thing shall be given unto you.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던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던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He said anything. anything. 오 여기 훌륭하신 목사님. We have a great passage here. 예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Yes you have to answer exactly. 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맞는데 Yes it is God who listens to our prayer. 여러분에게 100억 달러를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If you ask for 10 million dollars Do you think he's going to give it to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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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지요? Then why don't you pray? 기도하셔가지고 큰 내배당도 짓고 Pray and then build a big chapel 좋은 자동차를 타시고 and get a good car 왜 그렇게 하시지 않죠? They want to do that. We will. Good idea. Thank you. Good idea? Good idea.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그냥 우리 마음에만 있는 이야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He is the one who answers our prayer.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Seek then he shall give you. He shall be given unto you. 이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And isn't that something amazing?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서로 비추어 보겠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한국이 하나님은 50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figuring documentation 보시면 애들 낳을 못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100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면 아이들이 낳을지 않으면 아이들을 낳을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내게AN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경수가 끊어지지 않아돼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기 때문이지 않았죠. 사라와는 이미 나이가 넓 Standing develop. 늙었고, 그는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격수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합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분이나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자, 다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요.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대통령도 빼앗고, 장관도 빼앗고, 권세도 빼앗고, 지혜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끝이 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백세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증거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역사를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이 여러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종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마가보던 11장 24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기억납니까? 예,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어라. 예,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자, 어떤 일이든가를 볼문에 붙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했습니다. 그러면 받은 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통역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요, 3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 32살이고요. 제가 3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딸 다섯에 아들이 하나 있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넷째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갔죠. 하루는 제 아내가 막 울고 있었어요. 저는 막 여자가 웃는 게 너무 싫어요. 남자들은 별로 안 울는데, 남자들은 별로 안 울는데, 제 아내가 막 울고 있어서 왜 우우냐고. 제 아내가 막 울고 있었어요. 왜 우우냐고. 제 아내가 넷째 딸이고, 제 아내가 넷째 딸이고, 그 언니지요. 그 언니는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 두 번째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그 얘기를 듣고, 왜 이 얘기를 내게 이제 하느냐고. 나도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가 아픈데, 혈액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는 거야. 지금 조카가 죽어가고 있대요.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울지 마라. 당신 하나님 믿잖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제 아내랑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떴으리.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요.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 아내랑 차를 타고 한 시간 떨어진 병원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우리 조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혈액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간결이 되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기 가다가 어려운 게 혈액 암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암 덩어리가 피 속에 들어 있어서, 어디에든지 멈추면 그 자리를 썩게 만듭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까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를 불렀어요. 언니하고 세 명이서 제 아내랑 앉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느냐고. 나는 금방 우리 딸이 낳을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만나느냐고. 지금 격리병시에 혼자 들어있습니다. 방문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납니다. 제가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병실에 오시면, 우리 조카를 고칠까요? 고쳐주지 않을까요? 그럼 이 병실에 오실까요? 언니가 이렇게 내게 말했어요. 고쳐주시겠지요. 나 너무 화가 났어. 그런 대답이 어디서? 그런 답을 알아요? 네, 네. 둘로 하면 대답을 알아. 너는 네, 네. 대답을 잘 못하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답을 드리기 때문에. 혈액이 안 있네. 이게 혈액의 혈액이잖아요. 그러다가 고쳐주십니다라고 대답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들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히 고쳐주지요. 예,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히 고쳐주십니다. 그들은 그들은 사랑이신데. 아니,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기도하면 낫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딸이 낫는데 내가 기도하면 낫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낫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낫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할 수 없이 내가 화를 낫겠느냐고 대답을 했어요.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카를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혈액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카를 살려주신 걸 믿습니다. 제가 이제 조카도 못 보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제 아내가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전화를 받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조카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식당 충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식당 충격을 하고 있대요.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내가 우는 거예요. 내가 화가 잘 끝났어요. I got angry again. 당신은 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왜 기도를 했죠? 그럼 왜 기도를 했죠? 그럼 왜 기도를 했죠? 그럼 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도 자신이 없죠? 기도는 했는데 예,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오오, 울지 마세요. 정말 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울었으면 좋겠어요? 조카가 심장이 멎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다음날, 우리가 다시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카를 살려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카를 살려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조카가 심장박동을 통해서 호흡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격리병동에서 아예 꺼내가지고 아무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이 자신이 없으니까요. 제가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날 조카를 처음 만났어요. 내가 들어가서 너 내 누군 줄 아니? 잘 봅니다. 나는 너 이모부야. 내가 너 병원에 오기 전에 들었는데 너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충격으로 살아난 거야. 너는 혈액압에 걸렸대. 사람들이 다 너 죽는다고 한대. 너 하나님 알아? 아니요. 저 교회에 나가본 적 없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오늘 이 병실에 오면 너 고쳐줄까 고쳐주지 않을까? 고쳐주셔야죠. 고쳐주셔야죠. 아니야. 너는 안 고쳐줬대. 깜짝 놀랐어요. 왜 나만 안 고쳐줘요? 너는 마음의 죄가 있잖아. 너는 마음의 죄가 있잖아.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안 고쳐줘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안 고쳐줘요. 우리 조카가 저 죄 많아요. 옆에 있는 엄마가 있다가 야, 너는 죄가 네가 많아. 엄마가 죄 많아. 엄마, 나 죄 많아. 야, 너는 죄가 많아. 나는 세상에 우리 언니가 제일 미워. 언니는 시험처 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나는 시험처에서 한 번도 한 적을 못했어. 나는 그래서 언니가 제일 미워. 그날 제가 우리 조카에게 부금을 전했어. 예수님이 우리 조카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었는지 제가 조카에게 부금을 전하는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조카가 예, 예, 삼촌 나도 예수를 믿어요. 나도 이제 죄가 사라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도 이제 들어줘. 하나님이 네 암도 고치실 거야. 우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가 전화를 봤더니 으아! 고함을 치는데 아아! 무슨 소리야! 우리 조카가 숨을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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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내 아내가 읽을더니 나 너무 당황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가봤더니 우리 조카는 의식이 없었어요. 목에 기계를 뽑고 몸에 기계를 뽑고 몸이 부어 가고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조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붙잡았어요. 너... 들어가지 마라.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의사는 다 죽는다고 해. 어제는 심장이 멎었어. 이제는 의식이 사라졌어. 너 왜 들어가서 자꾸 산다고 거짓말을 해. 왜 계속 들어가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가세요. 당신은 딸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후에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딸에게 가서 말하세요. 아빠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게 없어. 미안해. 잘 가. 그렇게 가서 말하세요. 아버지가 말하러 못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게. 제가 들어가서 조카를 만났어요. 제가 어느 걸 모르죠. 이 일이 이제 호흡기에 의아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조카 이름이 은경인데 은경아 너는 지금 네 모부 모를텐데 너 걱정하지마. 하나님이 너 살아나게 하실거에요. 사람들이 다 저를 미쳤다고 해요. 의사도 다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우리 조카 아버지가 저를 붙잡았어. 너 또 거짓말했지? 너 또 거짓말을 했지?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지? 너 또 우리 딸모로 산다고 했지? 너 또 우리 딸모로 산다고 했지? 예 딸 살거에요. 내가 너한테 궁금한게 하네. 네 의사도 아니고 너는 목사 때 왜 거짓말을 자꾸 하냐? 의사는 죽는대. 너 왜 산다고 말을 해? 궁금하세요? 내가 그거 들어보고 싶다. 이거 듣다가 중간에 일어서면 안돼요. 그 아버지는 부다를 믿어요. 그 아버지는 부다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아버지하고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가 우리 딸을 보고 산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 there's a reason why you said my daughter will live.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던 건 내가 알겠는데. Yes, I know Jesus washed my sins away. 우리 딸이 죽어버리면 어떡해. But why if my daughter dies? 우리 딸이 진짜 살 수 있어? Can she really live? 내가 우리 딸만 살면 내가 너 따라서 교회 갈게. That I'll follow you to go to church. 약속할 수 있어요? Can you promise? 그럼 딸만 살면 내가 가지. Yes, of course. If my daughter lives, you know what can I do? 약속하셨습니다. You made a promise, right? 딸은 살아날 거예요. She will live.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We prayed and then we came back home.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On my way back home, I was so happy. 제 아내랑 제가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게 없잖아요. There's nothing we can do. 그래서 그 딸을 두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So we prayed for the niece and then for the niece and we came back. 3일이 지난 뒤에 3일이 지난 뒤에 3일이 지난 뒤에 3일이 지난 뒤에 우리 조카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3일 동안에 몸에 압을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우리 조카도 지금 공무원이 됐어요. And now she got up and now she's also working for the government. And now soon she will get married. 제가 너무 싶었어요. I was so happy. 자, 믿음이라는 건 발견한 게 아닙니다. Ah, really faith is not something vague.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Many people when they think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어요. I believe that God will answer my prayer when I pray. 그러나 막상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네요. However, when the actual faith difficulties 그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Before the difficulties they cannot have faith.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When there's no difficulty they It's so easy to believe God.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But when there's in circumstances then they don't believe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네, 없던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인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없는 것을 잊게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바로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못해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성경입니다. 나는 못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I can't do it. You can't say such things. 믿음의 사람들은 맞아 나는 못해. Yes I can't do it.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But God can do it all.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That is faith. 아멘 그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In the heart of Abraham He had this faith.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In your heart this pain when this pain settled down in your heart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요 Then God will start to work amazingly in your life. 저는 목회를 한지 32년이 됐는데 It's been 32 years since I've been serving ministry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When I look back 하나님 제 삶 속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God worked amazingly throughout my life. 저는요 영어를 잘 못해서 통역을 내리고 왔습니다. You know Because I cannot speak English well that's why I came here 영어만 못하는게 아니고 Espanol도 잘 못하고 But not only English but I cannot speak Espanol도 잘 못하고 제가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I'm learning intelligently Espanol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I'm learning Spanish But I don't get I... But that doesn't improve That doesn't improve That doesn't improve But still I'm trying hard right now. But still I'm trying hard right now. Even though I can't do it It's not a problem Because There are people who's helping me If I'm just keeping my own thoughts I cannot do anything Right? But I always think to myself I cannot But God can God can Amen Amen Yes, that's faith Yes, that's faith That's why God told Abraham Yes, I'm foolish Yes, I'm foolish But God is wis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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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ose love and呢 Yeah Amen As a part of God God said God said If we believe God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선거시 어디를 갖는지 답답해 당신이 내게 잘해야 돼요 내게 잘하는 걸 봐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는지 담배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든 제가 웃고 일어서요 당신이 나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매님 안분이 있는데 자매님이 교회에 나가려고 남편이 매일 빗막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제 설교를 들었어요 여보 당신 나에게 잘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내게 잘해야 돼 당신이 나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 보고 계신데 if you don't God is watching you 남편이 너무 화났어요 her husband got so mad 뭐? what? 네가 교회에 가지고 또 내가 싫은데 너 하나님이 보고 있어 뭐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럼 하나님 내려오라고 해 봐 그래 하나님 내려오라고 해 봐 그래서 아내를 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때리는데 하나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때리는데 하나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 내려와? 하나님은 어디 있어? 당신은 그래도 조심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께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남편이 화를 많이 내시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네 아내는 교회에 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매일 때리는 남편이 때리니까요 이 남편은요 하루 저녁에 가서 일을 하고 낮에 와서 잠을 가시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커튼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왜냐하면 낮에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이 주무실 때만 교회를 와요 교회 왔다가 금방 집으로 가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가야 돼 왜? Because she has to be there before her husband get up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루는 교회를 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So one day she was getting ready to come to church 남편이 또 금방 일어나면 어떻게 하니? Why didn't you know my husband get up again? 그래서 이제 문을 안 잠그고 교회를 왔어요 So she did not lock the door and then she came to church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는 다 앞에 간 거예요 So after the service was over, she quickly went back home 아 남편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니? What if my husband is up already? 그러나 집에만 동착이 아니다 She arrived at home 보험군이 열려있는데 But the kitchen door was open Oh my god 남편이 벌써 일어났구나 My husband is already up 이 사람이 또 날 찾으러 나갔구나 She went out to look for me 왜 어쩌면 좋지? What am I supposed to do? 원래 보험군에 들어가니까 She, you know, you know, quickly went to the kitchen 방문도 열려있는데 And then she opened the door The, you know, his master's back room's door was open already 정말 나갔구나 Oh, he's out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So now she entered her room 방에 들어가서 이제 불을 켰지요 When she entered the room, she turned the light on 남편이 Her husband 여러분, 넌 누구만이 거기에 불을 끌고 앉아있냐 And she was kneeling down with her underwear only So, what are you doing here? Hey, what are you doing here? Hey, what are you doing? Hey, what are you doing? 남편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라고 하던만 쳐다보는 거예요 The husband did not say anything but he was just looking up Hey, honey, what's going on? Hey, wake up 남편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 Her husband just came back to her mind And then he saw her wife and then, please save me, help me He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The wife doesn't know what's going on 남편이 정신이 돌아와서 대답을 And the husband came back to her own mind And he started to sleep And while, you know, his wife went to church And then he was by himself A thief came back And the thief tried to open the kitchen door 문이 열리고 It was opened 그래서 이제 부엌 문을 열고 방문을 열러 왔어요 So he opened the kitchen door And then he went to open the master bathroom door 방문도 열리는 거예요 But this door was also opened 그래서 이제 몰래 전기불을 켜하려니까 이제 컴컴한 대를 더듬어서 들어가다가 So he opened the door And then he started to find the lights Like switch for the lights 갑자기 뭐가 푹 밟히는 거예요 And then he stepped on something 남편이 잠자고 있는 벨을 밟았어 And then the husband was sleeping But the thief stepped on his belly 조동놈이 놀래가지고 He was shocked And then he turned the light on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But the husband kept sleeping 조동놈이 화가 났어 The thief got angry 무슨 이런 게 뭐야 이거 What is this? 그래서 얘 깨웠어 일어났어 So he woke up Hey wake up wake up What are you doing? 남편은 이제 저녁에 일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Because the husband worked until late at night So he doesn't know what's going on 남편이 안 일어나니까 부엌에 가서 슬리퍼를 가져왔어 Because you know The husband didn't get up He went to kitchen Then he got the 슬리퍼를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남편 밥을 딱 틀어 You know He slapped the husband for sleeping 남편이 놀래가지고 일어났어 The husband was shocked And then he got up 근데 지금 남편이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But the husband is still not sure If he was dreaming He was still dreaming Or if this was real And he slapped another cheek What are you doing? 남편이 생각이 안 나는 거 The husband couldn't think correctly Where's your husband? Where's your wife? And he slapped him I don't know What kind of person Will live with you? And you don't even know Where your wife is He was keep beating him Hey, when your wife comes back You have to be well to her Okay? What kind of woman Will live with you? You have to be thankful to your wife And then he got slapped so much Hey, you're not gonna answer to me? Oh, oka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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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If you don't be well to her I'll come back If I come back I'm not gonna leave you alone Okay, yes I'll be well to my wife Yeah, you're not gonna do that You're not gonna do that You're not gonna do that And then to you To a house like this I'm not even gonna steal anything You're not gonna do that You're not gonna do that Be well to your wife You're not gonna do that You're not gonna do that Okay, make sure I'm gonna come back The thief just left Then the husband saw her His wife Honey, please pray to your God Pray so that He doesn't beat me up anymore He said He's gonna come back Please save me So this husband From day to day on He started to come to church And he's his salvation Now he comes to our church Hallelujah It's so amazing, right? So our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hurc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our church They are so well to their wives You are the source of blessing You are the source of blessing Whoever blesses you, I will bless them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them Amen Amen Lord, if you believe God Everyone If you believe God He will surely protect you He will surely protect you When people don't know about this That's why if they believe God That's why if they believe God You are the source of blessing They don't really know that God is answering their prayers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형편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형편은 매일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변하는 형편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 시간 동안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하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 말 위야만 영광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딱 8시 반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두 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믿음이 막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이기 말게 하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